유튜브 채널은 석영석TV 유튜브 채널은 석영석TV 석영석TV의 석영석입니다 My name is Chris with a K 오늘은 인싸 용어 크리스에게 물어보고 가르쳐줄게요 자만추 다시한번 자.만.추 Q.약자 용어 이거 약간 약자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약자에요 약자 용어 요것도 2년전에 유엔했던거에요 2년전에 제가 여기 분명히 살고있었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먹고살았는데 자만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예요 아 그래요? 남자야돼요? 그래서 최실장한테는 어울려요 조금 어린사람 그렇죠 결혼 안한 사람 아 총각 아 총각 자.만.추 총각들이 여기서 뭐하고 다녀냐 자.만.추 뭐하냐 너 지금 빨리 고민을 해봐요 자만추 자.자.자.자.자.자.자.이거 무슨 클럽이랑 관련되나요? 자.자.자.자.자.자.자.자.이거 무슨 클럽이랑 관련되나요? 아 진짜요? 말했어요 말했어요 진짜요? 네 진짜 말했어요 자연스러운 만남추 너 어떤 스타일이냐? 나 자만추야 아 그냥 뭐 클럽하다가 오우 자 너랑 너랑 만나 이게 아니라 우연히 우연히 일하다가 만난다든가 도서관 막 공부하다가 오늘 어디 놀러갔다가 우연히 옆에 만난다든가 자연스러운 만남추 저도 그 스타일인데 이미 결혼했잖아요 네 아 아내를 그 자만추로 만났죠? 소개로 그건 자만추도 아닌거 아니에요 그건 자만추도 아닌거 아니에요 그건 자만추도 아닌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약간 소개인듯 소개팅인듯 아닌듯 아니 아니야 근데 그건 자만이 아니고 아 알았어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고 소개팅은 요겁니다 바로 인만추 아 인위적인 와우 오 정답 역시 와 아싸 역시 스마트해요 응 인만추 반대말이죠 인위적인 만남추 레게노 레게노 이탈리어말 같은데 레게노 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레게노래요 원을 굳이 따지면 미국 영어에서 왔어요 레게노 레게노 다리 레이 레이 나 아니야 힌트 레제노 아 먹는거 라사니아 라사니아 혹시 미역있다가 일본갔다가 한국형 그런 어려운거에요? 아니 그정도는 아니구요 유튜버가 급하게 읽다가 잘못읽어서 아 제가 알만한 유튜버에요? 유명해요? 아 유명한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데 정답은 레전드 아 레전드 레전드에 D를 O로 잘못 읽어서 레제노가 아니고 레게노로 읽어서 이게 근데 뜻은 그냥 레전드로 써요 전설 대단한거 오 최고인데 오 레게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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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게노인데 오 전설인데 사라게노인데 사라게노인데 네네 진짜 가벼운거라 해요 삼 귀다 삼 귀다 귀다 삼 귀다 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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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입니다. 3. 세 번 사겼다? 3. 3. 9. 3. 9. 너너너너너너 지금 사겼다 그랬죠? 사겼다. 사겼다. 그러면 삼겼다는... 아아아아아아악! 사귀기 전에 썸, 썸 타는 거! 대박, 대박. 어? 진짜요? 아, 역시 스마트입니다. 자, 사귀기 전 단계를 요즘 삼기다라고 해요. 어떻게든 둘이 어떤 사이? 삼기는 사이예요. 아아... 인쌈요. 그렇죠, 썸 타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 말 다 있네. 이귀자도 혹시 나올지도 몰라요. 오늘 만났어요, 이귀여. 역세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역세권? 형 역세권이잖아요. 잘 살잖아요. 여기 합작인데. 무슨 얘기야? 꼭 역세권... 야, 지하철역 주변에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숲세권도 있잖아, 숲세권. 어? 숲세권이 뭐죠? 숲세권? 아니면 생생한 나무 있는 아파트. 좋아요. 자, 그럼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세권, 숲세권. 숲세권이 사실 파생된 말인데, 그렇다면? 슬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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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슬. 쌍시옷. 아녅. 호시옷. 슬. 호시옷. 슬. 동그라니 시옷 하나? 슬. 슬세권. 슬세권. 슬세권은 슬기로운 생활. 슬로운 의사생활 보는 거네 요즘 그 슬이 아니고요 이거 영어에서 왔습니다 이 슬은 이것도 영어에서 왔어요? 네 슬 다 영어에서 왔대 영어로 슬로 시작하는 영어 뭘까요? 슬 아니 아 슬로건 슬로건 아니고 슬 힌트는 신발이에요 신발 슬 신발 중에 슬로 시작하는 거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슬리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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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 슬 세권 슬 세권은 호텔 호텔 슬리퍼 주잖아 주긴 주죠 무료로 니네 집에도 있잖아요 슬리퍼 호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게 가능한 곳 슬 세권 집이나 마이마단 동네 요건 맞출 걸로 봅니다 요건 완전 미국에서 왔어요 진짜요? 맥세권 더 세권인데 맥 맥 맥도널드 맥도널드 맥도널드인데 맥도널드가 근처에 있는 곳 맥세권 이번 것도 쉬워요 그러면 슬 세권 아까 산 거 아니에요? 슬법 슬이고 이번엔 슬 맞춤이 없어요 맞춤 없이? 슬 슬 세권 슬다 맥도널드 맥 슬 슬 슬 말고 커피 슬 커피 슬 슬 슬다고 그래 스타벅스가 근처에 있는 곳 슬 세권 별 별 했으면 별로 갔었어요 별 다가 안 했으면 맥세권 슬 세권 진짜 별 다 있어 정말 일리가 있죠 네 그럼요 자 일리가 있습니다 오저치고 오저 치고 오 저 치 오저 치고 오저 치고 음 아 오저치고 오 저 치고 치고 빠져 치고 빠져 치고 빠져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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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자 오 저 저 흥 치 흥 고 약자 오 상어 하나만 상어 아 배고프다 일도 끝났는데 오저치고 오케이 아 음식 배고프다 오저치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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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치맥은 알겠고 치맥은 아닌게 아니라 치킨이라고 그러니까 오저치고 치킨 고고 치킨 고고 저도 배고파요 치킨 고 이것도 말이 돼요 치킨 고 네 오늘 저녁 치킨 고 오늘 저녁 치킨 고 오늘 저녁 치킨 먹으러 갈래? 어 오저치치고 젖잘사 젖잘사 아 그냥 올게요 얘 좀 발음이 좀 그렇죠? 젖잘사 젖 젖 젖 아니 이 젖 말고요 젖 말고 젖 루즈 아 젖다 네 젖어요 그 다음에 잘 젖어요 잘 다음에 뭐 싸 싸 젖지만 잘 싸웠어 대박 대박 역시 마지막에 좀 힘내네요 젖지만 잘 싸웠다 젖잘사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아 알 알 알 알 알겠다 너 내 돈을 빼서 갈라 자꾸 누가 뺏어가요? 애교 빼면 약간 그냥 아무도 없어 그냥 시신?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TV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TV